제 인신과 지속의 시간, 제 인신이 4개입니다. 하지만, 이 인신을 못하고, 제가 다시 지속한 지속의 4개, 제가 바로 급속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있는 게, 자신이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팔란트 제가 지금 20년을 20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학생입니다. 미국의 학생입니다. 사실 제가 16,7년에 처음 접수인, 그리고 18,9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시작된 수술을 시작했을 때, 그는 그의 검색을 했을 때, 그는 그의 인증을 받았을 때, 그는 그의 인증을 받았을 때, 그의 인증을 받았을 때, 제가 아직도 안전한 것 같아요 수술 과정에 물어봐요 무슨 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평소는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수술 과정에서 제가 인지한 항변체는 그 이유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안전한 것 같아요 저는 수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수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주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생각해봐요 제가 안전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두명과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한입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지만 Elipad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나이가 나이도 전에 아직 저흰은 Ama이도 없고 만약 미국에서 이게 제일 좋지 않지만 만약에, 지난 2년간을لا 준비한다는 점은 3년 전 4년에 가서 부如한 이 정도 만약에 한주 소녀가 또 한일 두 달을 마치고 또는 계속 획득한 방법은 다시 2일 날 유가대한 실제적 효과는 성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물로는 없다고 물건은 사실은 지금은 사람들은 얼마나 문제가 이 성능이 나왔나? 그래서 저는 저는 영롱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이의 수술은 제가 인터넷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경우는 약물에 대해 알아보고 약물疫화는 그리고 또 다른 액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액션을 통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술을 시작하기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수술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더 걱정되는 수술은 나의 걱정입니다. 저는 수술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절로 아는 그 정도면 비교는 그는 그의 명분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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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꼭 걱정할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기술은 혹시 50,60년에 제가 기억에 어쨌든 40,50년 전 이제는 계속 계속 일부러 이게 한 개 두 개 둘 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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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경과 90,90년 제가 이 수술을 살펴봤는데, 그 수술을 배우는 3개의 수술을 다루는 3개의 수술을 다루고, 그리고 또 이 수술을 다루는 3개의 수술을 다루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불가능한 일을 다루고, 하지만 중국의 수술을 대부분의 수술을 다루고, 특히 한국의 수술을 다루고 있는 수술을 다루고, 그는 수술을 다루고,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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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血栓 등등의 수술을 다루고, 이는 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생활성화에 대한 수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차이 좀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 업무는 그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고 물론 한국에서 가장 먼저 봤을 때 한국에서 봤을 때 저는 한국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른 세 번째는 한국에서 Mang 미국에서 전국의 한국을 지 Known 그리고 전국에서裝여 볼 수 있고 저장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엄청 유명한 미국에서 미국에서, 제가 아이어서 일본에 대한 의장이 되게 알림 특히 한국인тер안도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미국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역시 한국이 점점이까지는 가장 큰 성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한국은 특히 한국의 수술을 공연하지만, 언젠가 работы 한국은 좀 더 큰 경우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시점은 매우에서 가장 큰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rais책도 시작했은 이제 preparation 입니다. 이 작업은 세계 위주로 시작됩니다. 무언가가 솔직히lait 생각하지 못해. Dr. Paul의 의사는 아주 유명하고 있는ивается. 아주 유명한 방언입니다. 미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이 Datenschmer는 그 스크러스와 Belden 한국의 suèrs 입니다. 나는 그 점은 사실 이러면서 그 해서 그 점에서älänge을 배웠습니다. 그 영상에서 살펴보는 그 한 년에 더 500kg 하지만 미국의 치료는 사실이 다른 헤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에서 그렇게 상심내ksi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개인정보가 안 듣고 우리가 환자의 효과가 안 듣고 그것은 여러분의 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대로 직접적으로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第二點就是它尺寸恢復上面,這個是我最看重的,其實我特別注重尺寸恢復問題。 第三點就是我覺得它做的亞洲人做的肯定比歐美多呀,因為歐美你有黃種人有白種人有黑種人, 那東西它每個醫生肯定就不以黃種人為主了,因為世界上,據我所知,世界上最多的好像是人口普查上次,最多的是白種人。 然後你像美國肯定是白種人最多呀,它大部分,雖然說它技術好,但是你要知道白種人,黑種人和黃種人它的陰鏡結構,據我所知是不同的。 就比如說在非勃起狀態下,黃種人的陰鏡就是最短的,然後白種人的陰鏡和黑種人的陰鏡它勃不勃起,其實它的長度差別不大。 是這樣的,據我所了解的。 就是俗話說嘛,就是黑種人和白種人叫死掉,黃種人叫活掉,因為它是可以活動的。 所以說我覺得,我更想選一個醫生,他經常能夠做黃種人這種結構的。 再來就是製保問題。 這製保也很重要。 你像國內就是只保七年。 你來這邊我做一次終身製保,我只掏個人民幣,講一萬兩萬,可能美金就兩三千美金我就可以再換。 這肯定是一筆很大的節省。 人不可能,我現在才二十歲做這個手術。 那我將來,不可能我一輩子就換一次吧。 我覺得甚至我六十歲如果身體還允許的話,我可能還會來更換。 但這兩次我可能就省下二十多萬。 這個表演長這個經常去參加這些懸殊會議吧。 然後我就去再網上查。 然後之前,其實我更加信賴的還有一個原因。 其實我並沒有很仔細的很仔細的了解過這個手術的每一個醫生具體就是說厲害到什麼程度。 但是我了解咱們這邊這個表演長厲害的那個是通過之前群裡面。 就是那個Tiger那個群裡面有一個人問過那個美國的王潤,說就是你能推薦一下醫生嗎? 他就推薦那個Dr. Park。 他就說你如果說就近想做的話,就來Dr. Park這邊來做。 就如果你想在亞洲這邊做的話,他是很好的。 所以我就覺得你說吧,這些應該來說都是假體裡面沒有權威的容物。 你可能互相推薦。 而且我記得你也之前跟我說, 表演長跟那些美國的很多假體界的這個權威都學習過。 所以說就,我覺得就選一個亞洲人做的多的醫生來做吧。 最起碼放心。 而且韓國離人也比較近。 你想我們飛機幾個小時就到了。 我說難聽點,假如說我在國內,我突然用的不舒服。 我馬上飛過來,一個機票就過來了。 所以我覺得也是一個原因。 這個我覺得就是如果你經常出國的話, 你可以去看一下,比如說美國和歐洲歐美國家吧。 他很多大學來講,醫院來講,他都是私利的好呀。 那哈佛也是私利的。 中國清華北大是公立的,他是好。 但是清華北大其實我覺得也比哈佛有差距,有一天差距過至少。 然後總的來說,那個我個人覺得這是一種文化和經濟政治體制導致的。 所以導致的說可能歐美呀或者韓國呀可能私利醫院會更好一些。 比如說美國它有很多那些私利醫院,像治療癌症的梅林診所。 對吧,梅林診那都是私利醫院。 但是梅林診所是世界上西醫治療癌症最頂尖的醫院。 但它是私利。 所以我覺得私利和公立並不影響這醫院的醫療水平和專業程度。 就是這樣的。 出國你有過出國經歷都會了解這些。 所以說這個就是看個人嘛。 你要就是說讀案卷書不行萬利路嘛。 對吧。 首先我感覺剛才我對話你應該也能感覺出來。 我對於這些方面的知識我也有過研究。 因為我自己摸我的血管的時候我也發現了那個我有陰鏡纖維化的這個問題。 我擔心如果我一直拖,再加上我勃起也已經遠遠不如我曾經十六七十七八那會兒。 陰鏡還沒受過損傷什麼的。 我擔心我越拖之後它的血管會越來越萎縮,越來越萎縮,到最後來, 就是你尺寸恢復也不那麼理想了。 所以說在我個人的觀點裡邊,我主要還是因為尺寸問題。 所以導致了,所以我想早來做。 然後至於說為什麼早來做,還有一個原因就是, 你像我今天已經二歲了, 虛歲就二歲了, 你馬上就要找女朋友要談婚論嫁了, 咱說年齡了。 你未來誰希望說,對不對? 帶著病驅,對吧? 你也不知道自己那天行不行,哪天狀態好,哪天狀態不好, 誰能這樣,對不對? 其實對,剛才我還要解釋一點。 我在做這手術的前一天,我還滋味了一次。 就是我的功能,甚至我在持續滋味的情況下, 甚至我的影響能夠達到將近四季度。 但是,並不持久。 只要我一旦停止性刺激,那種實質性的性刺激, 並不是一營,只是手營這種, 我就會立馬就是很快的速度疲軟下去。 即使我做提缸運動也不能保持。 所以是這種情況下,我才來做這個手術。 並不是說我已經喪失, 我的那個,其實之前的性功能, 我覺得也要比來這做手術的絕大多數人, 絕大多數人要強出一個級別。 但我選擇做的主要原因就是因為, 誰也不知道自己什麼時候好或者不好呀,對不對? 如果說真的有一天你對象說, 今天我想要,你給不了。 你這個東西就, 是不是,咱說就很尷尬。 所以說要來做,我覺得要來做。 你本身就已經跟不可逆沒有區別了, 你為什麼不來嘗試一下,對不對? 他很謙虛,我感覺他很謙虛。 我之前聽說那個武漢的哥們哈, 第一次問了一個小时嘛。 對,我也沒有問非常多的問題, 我就把我主要的那個困惑,就是尺寸嘛。 也是討論尺寸嘛。 卻一直在問他嘛,當時我記得。 然後我問他說, 那個會不會損壞那個尿道海綿體。 他解答的也挺專業,挺詳細的。 我感覺你們的醫療團隊非常專業, 尤其你們的護士長非常好。 然後就是只要問問題特別耐心。 然後護理也非常仔細, 就是術後的那個關心程度, 跟進程度也非常好。 但是唯一就是,也不算缺點嘛。 我感覺有點像韓國人古森園那種文化。 就我在跟表演長聊天的時候, 感覺不像中國那種醫生, 你要去,哎,我要賺你的錢, 然後很熱情, 就很正常感覺跟他聊天。 但是也不排除, 可能是因為他接待的病人太多了。 就可能他就已經習以為常了, 也不排除是這樣。 所以我又感覺,哎,可能來韓國感覺, 也不光是他。 反正我韓國很多人, 我感覺他們都很客氣,很客氣,很客氣。 我現在由於還不能剛做完, 現在是,我是1月3號做的, 今天是,今天是幾號, 今天是八九號,八號,八號啊。 我現在還並不能給出一個評價, 說這個手術現在完不完美。 只能說沒感染, 然後現在那個非國企狀態下, 尺寸比之前非國企狀態下, 尺寸是要大的。 當然了,你們也說過, 說後遇後就是他會在短期之內還會縮小一些。 然後等到後面經過訓練, 還會恢復到你曾經有過的那個尺寸。 然後這是第一點。 所以說這個尺寸上面, 我並不能說利貌啊, 給出那個回復。 因為我還沒有用過,也沒有試過。 但是我能說的就是痛枕, 我覺得我想給評價。 然後我, 因為武漢的哥們拉了我進一個群, 就說好像群裡面也都是有國內, 也有韓國做過的那個手術的。 他們說在國內很多人痛症是到前十天, 接近十天吧, 至少因為天氣是下不了床的。 然後我感覺韓國這邊好的點在於, 我第二天就走出去吃飯了嘛。 第一天晚上我是你給我點的外賣嘛。 啊,這點要誇一下管理員啊, 他很負責。 我回家之後給我點個外賣, 再送到門上。 然後那個, 然後第二天吧, 就是把管之後, 我馬上就是滿街流的。 滿街跑走就是。 但唯一就是你要注意你走路的時候, 你腿不能, 肯定不可能像什麼事都沒有的那種大步伐走。 但是你稍微夾著步點, 我走了來回大概能有一公里多吧。 反正是沒什麼事。 啊,沒什麼事。 我可以這麼跟你說, 我現在坐著和躺著的時候是完全不疼的。 就沒有痛感。 這是感覺微微發脹。 再就是, 比如說,哈哈哈哈哈哈, 我要大笑的時候, 我在這個高丸右側的那個儲水囊的部位, 會有微微的脹痛。 但這種痛感也絕對沒有到你忍受不了的程度。 今天早上我甚至想嘗試一下, 能不能直接提著行李箱溜達到你們醫院來。 因為我住的是你們合作的醫院嘛。 反正完全是要比大家想的要輕很多。 我就感覺出水囊反而現在是有的。 你剛才你們那個互聊團隊說很多人說術後那個陰囊會很疼痛。 我陰囊一直不是很疼痛。 就昨天晚上吧,到前天晚上到昨天晚上可能有一些痛感。 但你吃死痛藥的時候走路完全能受得了。 然後義務感。 哦,義務感。 義務感。 義務感是這樣的。 你拿手去捏,陰莖部位。 你會感覺到那個支撐體存在,甲體存在。 但你不捏,沒有什麼太多義務感。 然後就是你可能術後之後你會有自然勃血。 然後你在自然勃血的時候, 你會感覺到那個自然勃血硬度會比之前還要強。 然後你在自然勃血的時候, 可能你會輕微的感覺到裡面有一個東西。 就是支撐體的感覺。 但絕對不嚴重。 這個毫不誇張的講, 我的龜頭的自然勃血首先上, 但是我並不知道是不是癒後也能這樣。 我只是來講, 剛做完手術的現在來講是第五六天吧。 我的龜頭自然勃血還是很好的。 雖然說略微不如之前, 但是也是絕對能夠達到飽滿程度。 只是飽滿之後那個龜頭的硬度達不到原來完全健康的時候那麼硬。 是這樣的。 然後那個自然勃血的時候, 我剛才也說過了, 你自然勃血的時候你的血流流完了之後, 你甚至能感覺到那個, 通過血流感知到那個夾體在內部。 所以大家應該也能感覺到這個, 還是比較詳盡的, 我覺得這個自然勃血程度。 我個人認為至少還是留了百分之四十到五十的海邊體了。 因為如果你沒有這麼多的話, 我不知道你記不記得, 我跟你第二天, 剛手術完第二天第三天, 我給你發過一條消息, 我說我現在甚至感覺我自然勃血的硬度, 就已經不用甲體就可以去做新生活了。 就是在這種程度, 第二天第三天。 但是就像剛才那個護士長也跟我講了, 說這只是手術完的這個剛剛的效果。 我們並不知道可能過了幾個月之後, 這個, 你這個程度是否還能維持到說自然勃血這麼好, 以及以貴溯充血這麼好, 這個還要到最後, 完全康復之後慢慢來看。 所以說這個我並沒法完全給一個評價, 但是至少這幾天我的自然勃血還是非常好。 在即使不受心刺激的情況下, 我做提高運動, 我也能感覺到陰性部位有一些充血。 我美國留學生下我會英語啊, 所以說, 漢語和英語我都行。 然後如果你不會英語的話, 事實上我覺得來韓國。 比如說我昨天晚上去了那邊有一家上魚的, 那個可能是日料館吧。 然後, 他們有很多服務員都會簡單的, 你好, 你需要菜單嗎? 就是這些很簡單很基礎的漢語, 他們是會的。 所以我覺得, 但是, 再說難聽點, 你只要有錢, 你來這邊, 我覺得很多問題都不需要溝通, 你有錢來就打車就好了, 你也別坐地鐵了, 十幾萬的手術費都花上了, 我覺得, 你要再看不清楚那幾百塊錢幾千塊錢的那個旅館費, 那就有點影響失大了, 我覺得, 啊, 就這麼簡單。 我是覺得, 就是哈, 你這個人如果無法, 通過就是說, 自身條件來完成一個正常的性生活。 很多人說, 哎呀,我有腹壓治療, 我有充饑波, 我有藥物治療。 你藥物治療只能說是治療你的性生活, 但是你藥物治療也好充饑波, 誰知道你吃的那些藥對你的這些, 無形當中身體的哪些器官是否造成負擔。 充饑波是個物理結構, 說難聽點它有輻射呀, 它有可能。 但是你甲體支柱就不一樣, 你只流一次性的血, 就是你在手術時候會流一些血。 但是你後面的話, 你的身體的自然血液循環它形成了之後, 它不會對你身體其他造成危害。 所以說我個人還是覺得, 如果你這方面真的出現了就是很不自信的程度, 或者說已經影響到你的幸福生活了, 就甲體是直接來選擇就可以了。 你越糾結對你的身心和精神, 反而會造成更不好的影響。 在我個人的理解。 這個東西它最重要的其實首先是一個功能性問題。 你像尺寸雖然是我很在乎, 我在乎主要其實是因為美國的。 你比如說一個人他13厘米跟15厘米, 我覺得在性生活中只要你的技巧足夠好, 它跟異性帶來的快感是一樣的。 它更重要的其實是一個功能, 你有沒有的問題,你知道嗎? 你有它肯定就跟沒有是一個質的不同的, 質的不一樣。 這主要是很重要的我覺得, 這在我看來是非常重要的。 然後其實其他來講, 我覺得就看他個人吧。 你比如說也有的家庭就覺得我一次拿出人民幣十幾萬, 他就受不了。 如果在不考慮經濟情況下, 然後這方面功能又特別不好的情況下, 我覺得這個是很值得做的。 而且你要明白, 有的時候你這個人精氣神好了, 心情好了, 有些時候你的工作呀, 學習呀,方方面面也都會受它影響的。 其實雖然這是生理性疾病, 但它會造成你的心理性, 我覺得會有影響。 反正目前來說是挺好的, 疼也沒有那麼疼。 防方面也有自然博企業。 就等恢復了吧, 恢復和第一次使用了。 再就是我有個建議啊, 其實祝他們合作醫院會很方便。 祝你們合作醫院真的是會很方便。 本身也很近, 然後那個車是免費的, 就是來回, 來回那個, 就是接送嘛, 來回接送。 。 這個時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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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